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 앤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3950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얼마 전 친구랑 게임을 했는데요 와 이번 판 내가 이겼다 밥값 4기였지? 오늘 저녁은 니가 쏴 빵야 빵야 야야 한 판 더 해 이번엔 저기 술값 내기 근데 두 번째 판도 역시 야 또 내가 이겼지 술도 니가 쏴 빵야 빵야 어허 아하하하 하하 하하 분해 죽겠네 이거 아니 어기가 생겨서 몇 판 더 했지만 계속 제가 졌고 친구 녀석은 자존심이 팍팍 옮겨지는 소리를 하더군요 야 이제 그만하자 너랑 게임하는 건 완전 싱거워 내가 계속 이기잖아 싱거워 싱거워 아 내 자존심 아 근데 이 와중에 영어가 궁금하더라구요 헤이 타일러 이럴때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완전 싱거워 알려주세요 방비경님이 타일러 타일러의 여름 최애 간식은 뭐예요? 바로 물어볼까요? 타일러 씨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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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 딱 여름 최애 간식 참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거야 돼요 딱딱한 건 싫어요 말랑말랑해져 있고 막 그러면 타일러 노랗게 익어가지고 안에 그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네 그거 버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가장 맛있는데 식이섬유가 몸에 좋은데 이게 또 익으면은 약간 멜론이랑 비슷해요 또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니까 편하니까 공원가서 먹어도 좋고 아 타일러도 되게 편하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표현 들어갑니다 오늘 표현은 또 싱거워네요 싱거워 근데 타일러 잠깐만 나는 싱거워로 딱 듣는 순간 맛으로 생각했거든요 음흠 같이 해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오 totally blended 음 원래 맛으로 할때는 blend 해도 되죠 bland 지금 찾는 단어가 bland B-L-A-N-D bland B-L-A-N-D bland B-L-A-N-D B-L-E-N-D 아니에요? bland B-L-E-N-D bland B-L-E-N-D bland 아 섞는거에요 아 블렌드 아 섞어서 먹는거 아니면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아 우리 블렌드 하자 그 블렌드고 그래서 믹서기를 영어로 Blender 라고 하죠 믹서가 아니구요 그쵸 Blender 믹서기 자 또 표했습니다 그래서 bland B-L-A-N-D는 네 싱겁다 싱거운 네 맛이 없어요 그럼 you are so bland You are so bland 그쵸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람 성격에 대해서 쓰는 말이긴 해요 넌 진짜 무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안돼요? 건조 무미 게임 하도 못하니까 Oh you are so bland You are so bland You are so bland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 성격을 망하는 거라서 안되고 상황에는 좀 안맞아요 왜냐면 이게 게임이 이제는 재미없어졌다는 거니까요 오케이 너무 못하잖아요 네 좀 프로페셔널 했으면 좋겠는데 You are so amateur You are such an amateur You are such an amateur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쵸 재미있었는데 싱거워진 거잖아요 You are no fun You are no fun You are no fun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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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You are no fun You are not a funny guy 그런데 이게 유가 되니까 조금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못하는 거를 생략하고 No fun을 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쵸 No more game with you 왜요? Because you are no fun 왜 유예요 또? 개니까 개 왜 또 상대방을 공격합니까? 오케이 가일리가 준비한 편은요 Well this is not so fun One more time please Well this is not so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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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 여기서 일단 이제 Not so fun 이라고 하면 그리 재미있지 않다 네 다시 말하자면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is 이거 This가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자꾸 자꾸 이기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Well this is not so fun 너무 쉬워지니까 Well this is not so fun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이 되면 공격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적해야 되죠 근데 타일러 This is not fun 하지 않고 So 가 들어갔어요 네 강조인가요? 일단은 So는 강조예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This is not so fun 이라고 이렇게 하면 강조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재미없네 라는 말이에요 그럼 타일러 또 질문 이번엔 Not 빼고 Well this is so fun 하면은 This is so fun 진짜 재미있다는 거예요 네 타일러는 게임하면 너무 재미있을 때 Well this is so fun 해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타일러의 진짜 무신 영어 3950번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 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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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타일러 타일러